신재생에너지 기술과 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세계적 전문 전시회 국제그린에너지엑스포가 4월 3일부터 사흘간 대구엑스코에서 열립니다. 이번 전시회는 국내외 27개국 300개사가 참여해 850부수 규모로 열리는데 전시 이외에도 기술에서 시공, 금융, 프로젝트 파이낸싱까지 한자리에서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. 특히 역대 최다 글로벌 탑10 태양광 기업이 참가해 차별화된 제품과 기술을 선보이고 구매력이 높은 100여 개사 해외 바이어가 참가해 1대1 형식의 수출 상담회가 이루어집니다. 또 LED산업전과 태양광 전문 전시회인 PB코리아 2019, ESS코리아, 리뉴어블코리아, 2019 전기공사 엑스포 행사가 함께 열려 시너지 효과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.